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가 차츰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 노원구가 배고 평택 9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은 청정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먼지는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한편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1.1도, 대구 7.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도 7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